장애 청소년들이 스마트팜을 통해 4차 산업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꿈나눔팜 발표회가 교체됐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 청소년들의 IT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장애 청소년 꿈나눔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꿈나눔팜은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 장애 청소년들의 IT 역량 강화, 4차 산업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첫 시작된 꿈나눔팜은 코딩과 식물 재배를 합쳐 식물 유지 관리, 환경 모니터링 등 장애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IT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는 꿈나눔팜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과를 나누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 사업을 진행하며 만족스러웠던 부부는 잘 살리고 미진했던 부부는 보완해 다음 사업에 더 많은 학생들이 꿈나눔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스마트팜 교육 사업의 대표 주자이자 좋은 선례로 자리잡아 다양한 코딩 교육이 개발되어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꿈나눔팜 식물 키트 전시, 스마트팜 진로 교육 강연 등이 펼쳐지며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